F9 같은 경우는 열려있는 통합문서의 모든 워크시트를 재계산할 때 사용하는 키가 바로 F9예요. 결과를 구한다. 그래서 F9 재계산해서 결과를 구한다. 구 F9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 F9는 아무 때나 사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산 옵션이 있는데 계산할 때 옵션, 옵션이라는 건 뭐예요? 선택사항이잖아요. 계산 옵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동이에요. 우리가 계산할 때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게 엑셀에서 주어지는 기능입니다. 당연히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계산되지 않게끔 바꾸는 게 수동입니다. 수동. 사용자가 계산하게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표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표만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표만 수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뭘까요? 그렇죠. 자동이죠. 일반적으로는 자동 상태예요. 계산 옵션은. 그런데 지금 이 F9 같은 경우는 모든 워크시트를 재계산해서 결과를 구한다. F9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데 얘는 수동일 때요. 당연히 모든 워크시트를 재계산하는 거. 사람이 수동으로 시킬 때 바로 F9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건 모든 워크시트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워크시트가 아니고 현재 활성된 시트만 그때는 Shift 플러스 F9예요. 이것도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Shift 플러스 F9 같은 경우는 모든 통합문서가 아니고 현재 활성 시트만 현재 시트만 재계산할 때 사용하는 게 Shift 플러스 F9예요. 됐네요. 그래서 이 F9 같은 경우 지금 계산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계산하라. 지금 계산.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요. F9. 그 다음에 이 F9는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 시트에서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통합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의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수식에서 3차원 참조를 사용한다는 거죠. 3차원 참조. 일단 3차원 참조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여러 워크시트에서의 동일한 셀 범위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3차원 참조. 얘를 하나 써드릴 테니까요. 얘를 머릿속에 쏙 넣어두세요. SUM. 는. 그 다음에 SUM. 엑셀에서는 수식을 입력할 때는 는. 등어 먼저 입력을 해야 돼요. 약속이고 SUM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어요? 영어 사전적인 의미가 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엑셀에서는 정말 합을 구해줘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UM은 많은 함수 중에 하나예요. SUM. 합을 구하라. 는. SUM.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이고 가로 열고 여러 워크시트잖아요. 그러면 여러 워크시트를 시트, 이름이 시트1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시트1에서부터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까지는 이 콜론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콜론을 범위 연산자라고 합니다. 콜론은 범위를 뜻하는 거예요.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까지 시트1에서 SH, 시트3까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시트1, 시트2, 시트3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시트2는 안 나타나있지만 이 콜론 때문에 시트2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 워크시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한 셀 범위. 동일한 셀 범위는요. 뭘로 구분하냐면 느낌표로 구분을 해줘요. 아까 여러 워크시트는요. 콜론. 그 다음에 이 시트하고 셀 범위는 느낌표예요. 그래 놓고 동일한 셀 범위잖아요. 시트1, 시트2, 시트3에서 a의 원, a의 원에서 b의 원의 범위. 이렇게 주고 가로를 닫아버려요. 그러면 시트1의 a1에서 b의 원, 시트2의 a1에서 b의 원, 시트3의 a1에서 b의 원.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라. 썸, 합을, 는, 구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3차원 참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워크시트가 바로 이 표현이고. 동일한 셀 범위가 바로 얘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까지. 콜론. 얘도 콜론. 그 다음에 시트하고. 그 다음에 셀 주소는. 범위는 뭐예요? 느낌표. 요거를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네요. 그 다음 세 번째. 계산할 셀 범위를 선택해서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선택한 영역에 수식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다. 우리 데이터 입력 배울 때 컨트롤 플러스 엔터 같은 경우는 동일한 데이터 입력할 때 사용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식 탭의 계산 그룹에 오게 되면 계산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 옵션에서 제가 계산 옵션 같은 경우 자동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동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표만 수동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1 셀에 1, A2에 1 A3에 썸이라는 함수를 써서 A1에서 A2까지 합을 구해놨어요. 2잖아요. 그럼 엑셀은 기본적으로 자동이거든요. 손을 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1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아까 1 더하기 2였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10 더하기 1 11이 자동적으로 되죠. 이래서 우리가 엑셀을 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계산 옵션을 수동으로 바꿨습니다. 목적에 의해서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좌우점 아무튼 바뀌어 있어요. 그랬을 때 1 더하기 1은 2인데 여기를 1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1이 되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왜요? 계산 옵션이 뭘로 되어 있으니까 수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랬을 때 F9를 누르게 되면 모든 워크시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트 1서부터 시트 4까지 모든 워크시트가 다시 계산이 된다 재계산이 된다 그게 F9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계산이라고 있잖아요. 메뉴 이 지금 계산 얘가 바로 F9예요. 현재 통합 문서를 지금 다시 계산한다 그리고 자동 계산이 해제된 경우에만 필요한 기능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F9입니다. 그러면 F9 눌러볼까요? F9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11로 바뀌잖아요. 계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F9는 모든 워크시트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시트 계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Shift 플러스 F9 활성 시트를 지금 다시 계산한다. 얘는 모든 워크시트가 아니고 현재 활성 시트만 Shift 플러스 F9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거예요. 계산 옵션 다시 자동으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 여기를 1로 바꾸면 2로 바뀌잖아요. 바로 그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는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이에요. 이 F9가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트에서 직접 보여드린다고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F9를 누르면 지금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은 수식이에요. 이 수식을 F9 누르겠습니다. 상수로 바꿔요. 수식을 상수로 바꿀 때 사용하는 바로 가기가 또 F9입니다. 엔터를 치면 방금 전에 입력했던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이라는 수식이 60이라는 상수로 바뀐 거예요. 됐네요. 이번에는 두 번째 3차원 참조 가겠습니다. 3차원 참조 같은 경우 지금 시트 1에 A1의 1 B1의 1 그 다음에 시트 2 같은 경우는 A1의 2 B1의 2 그 다음에 시트 3 같은 경우 A1의 3 B1의 3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끔 데이터를 넣어드린 거예요. 시트 1에는 1 1 시트 2에는 2 2 시트 3에는 3 3 A1 B1 셀에 여기 보세요. 이게 이게 3차원 참조다 라는 거죠. 는 썸 합을 구하라 시트 1에서부터 시트 3까지 기억나시죠? 콜론 그 다음에 느낌표 느낌표 썼어요. 그 다음에 A1에서 B의 1 그러면 시트 1에 있는 A1에서 B의 1 시트 2에 있는 A1에서 B의 1 시트 3에 있는 A1에서 B의 1 그러면 아까 시트 1에 뭐뭐 있었어요. 1 1 시트 2에는 2 2 시트 3에 지금 3 3 그거를 다 더하면 12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참조? 3차원 참조다 라는 거 그래서 콜론과 느낌표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플러스 엔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 썸 괄호 열고 컴일반 점수하고 엑셀 점수 김선학생의 컴일반 엑셀 점수 합계를 구했어요. 150이 나왔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드를 드래그하는데 계산옵션 자동 여기가 수동으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게 잘 안 구해준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F9 기억나시죠? 여기서 채우기 핸드를 더블클릭 또는 드래그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눈 SUM 괄호 열고 B의 2에서 C의 2 괄호 닫고 여기서 몰라라 그렇죠.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눌러라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간다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입력을 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한꺼번에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간다. 이미 데이터 입력돼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엔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번에는 이름 상자인데요. 이름 상자는 컨트롤을 누르고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한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개의 셀 비연속적인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러 개의 셀을 선택했을 때 이름 상자에는 마지막에 선택한 셀 주소가 표시가 된다. 그 얘기에요. 또 하나 이름 상자의 셀이나 셀 범위의 이름을 정의를 해놓게 되면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수식을 작성한다. 그러면은 이름 상자에 최근에 사용한 함수의 목록들이 표시가 돼요.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수식의 오류값인데 이 수식의 오류값은요. 영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샵 밸류 느낌표 그러니까 엑셀이 이러한 잘못 오류가 있었을 때 이런 메시지를 뿌려주는 거예요. 밸류는 수치라는 뜻이 있잖아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센텐스 그대로 머릿속에 쏙 넣어두세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시험 문제에서 잘못된 인수 피연산자 그러면 밸류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샵 div 요새 div div divided 나누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슬래시 나누기잖아요. 0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느낌표 특정한 값을 0 또는 빈셀로 나누었을 때 0으로 나누었을 때 0으로 지금 나누고 하고 있잖아요. divide 나누기 이 오류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샵 divide 그 다음에 name 이 name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샵 name 그 다음에 물음표에요. 이름이 뭐니 그죠? 함수 이름을 잘못 입력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서 사용했을 때 이름이 뭘까? 그죠? 물음표 샵 name 물음표 이거 조심하시고요. 지금 이름 상자 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합을 구하고자 할 때 지금 이 합계는 과목의 합계죠. 컴퓨터 일반 컴일반의 과목의 합계를 구하고자 할 때 는 썸 가로열고 역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 설정 해줘야 되잖아요. 비에 투에서부터 비에 사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름을 정의하는 거예요. 비에 투에서부터 비에 사 그 다음에 이름 상자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컴일반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컴 컴일반이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컴일반 그러면 그러면 비에 투에서부터 비에 사는 앞으로 컴일반이 되는 거예요. 엔터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범위 설정했을 때 여기 컴일반 두 번째 이름 상자의 셀이나 셀 범위 이름을 정의해 놓은 경우에 이름이 표시된다. 이게 이 얘기예요. 그래 놓고는 여기다 이제 합을 구하고자 할 때 썸 가로열고 비에 투에서부터 비에 사 비에 투 콜론 비에 사가 아니고 여기다가 뭐라고 준다? 컴일반이라고 주게 되면 아까 컴일반 범위 이름 줬잖아요. 지금 파란색 뜨잖아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합이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름 상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상자 관리자 컨트롤 플러스 F3 이것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 교재는 안 나왔지만 이름 관리자 방금 전에 정의한 이름 그대로 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컨트롤 플러스 F3 이름 관리자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러 개의 셀을 선택했을 때 지금 B의 7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제가 C의 8 그 다음에 D의 9 그러면은 지금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선택한 셀 주소가 표시된다. 여기 이름 상자의 D의 9 표시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 상자의 수식을 작성 중인 경우에 최근에 사용한 함수 목록이 표시된다. 라는 건 뭐냐면 수식을 입력하려고 눈을 딱 입력하는 순간 이 이름 상자에 뭐라고 떠요? 최근에 사용한 함수의 목록이 표시가 된다. 그 얘기에요. 이번에는 이것도 알아두세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프트 플러스 F9 기억나시죠? F9는 모든 워크시트를 재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고 시프트 플러스 F9는 현재 시트 활성 시트 그래서 현재 시트에서 마지막 계산 이후에 변경된 수식과 이러한 수식에 종속된 수식을 다시 계산하더라 라는 거 현재 워크시트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현재 워크시트 지금 시트에 재계산 F9 플러스 시프트 조심하시고요. 그냥 F9는 모든 워크시트 시프트 플러스 F9는 현재 워크시트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샵샵샵샵샵 얘는 언제 떨어지는 오류냐 좁을 때 데이터나 수식의 결과를 셀에 모두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열의 너비가 좁을 때 그래서 열의 너비를 늘려주면 정상적으로 표시가 돼요. 엑셀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당황하시는 오류죠. 그 다음에 샵 NA Not Available Not Available 쓸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Available 유용한 Not 반대 개념이니까 수식에서 잘못된 값으로 연산을 시도한 경우나 찾기 함수에서 V루컵 H루컵 X루컵 이런 데서 결과값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한 경우 없는 경우죠. Not Available 쓸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샵 NUM 느낌표 이 NUM이 그냥 넘버 숫자 또는 누메릭 숫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가 필요한 곳에 잘못된 값을 지정했을 때 숫자가 필요한데 잘못된 걸 넣었다 누메릭 또는 넘버 편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샵 널 널이라는 건 비어있다.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교점 연산자 우리가 공백을 쓰게 되면 교점 연산자가 돼요. 공백 교점 겹치는 부분 얘기하는 건데 없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럴 땐 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가 갖는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순환 참조 경고라는 건 뭐냐면 수식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기 스스로 그 자체 셀을 갖다가 참조해요. 그러면 엑셀은 너가 너를 참조해서 어떻게 구하느냐 결과가 들어가야 되는 그 위치에서 너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더하냐 합을 썼을 때 그런 거예요. 순환 참조 경고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오답 하겠습니다.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결과값이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알트 플러스 F9를 누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트는 아니죠. 그냥 F9죠. 기억나시죠? 수식을 상수로 바꾸는 바로 밝기 F9 두 번째 이름 상자에서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차트의 종류가 표시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차트의 종류라는 거는 원형 차트냐 세로 막대냐 가로 막대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 표시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차트1 차트2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차트의 종류가 표시되지 않는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RDEF RDEF라는 건 레퍼런스 참조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숫자 인수가 필요한 함수에 다른 인수를 지정했을 때가 아니고 레퍼런스 참조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셀 참조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 발생한다. RDEF 레퍼런스 참조 참조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OD 함수 같은 경우는 수2를 수2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수2를 수2로 나눈 나머지 MOD 모듈러의 약자인데 그 풀 네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MOD 그러면 나머지 값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MOD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 이렇게 그리고 MOD 함수는 조심하시게 뭐냐면 이 수2 나누는 값을 만약에 0을 주면 잘못된 경우잖아요. 0으로 나누는 게 어딨어요. 그러면 엑셀이 잘못했습니다. 오류 메시지를 줘요. 그 오류 메시지가 샵 div div 는 무슨 뜻이에요. divide 나누다는 뜻이고 친절하게 슬래시 0 이렇게 0으로 나눴다 느낌표 이렇게 오류를 발생시켜줘요. 그래서 모두 함수에서 나누기 0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 MOD 나머지 값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INT 라는 함수는 INT 인티저의 약자인데요. 정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수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린 값을 구해줍니다. 정수 정수는 또 뭐예요? 정수는 소유점이 없는 수잖아요. 소유점이 있는 수는 뭐예요? 실수죠. 정수하고 실수인데 정수로 내린 값이에요. INT 인티저가 정수란 뜻이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이번엔 TRUNC 트렁케이션 인데요. 잘라버리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절단 이런 뜻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가 수 1, 수 2 그래서 수 2를 무조건 내림한다. 수 2 만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수 2를 생략을 해버리고 소수점을 TRUNC 그래서 MOD는 나머지 INT 정수 TRUNC 소유점을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합계 함수인데 우리가 SUM 이라는 영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 있냐면 합이잖아요. 그런데 이 엑셀은 정말 합을 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기능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기능이 영어로 뭐냐면 펑션이거든요. FUN CTION 엑셀에서 펑션은 함수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역할은 정말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걸 갖다가 구해준다. 기능적으로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SM 같은 경우도 합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숫자의 합계를 갖다가 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SUM 합을 구해줘라. 그 다음에 IF 만약에 하면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S가 하나 더 붙었어요. 얘는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에 합을 구해주는 거예요. 만족하는 그래서 셀 범위 1에서 조건 1이 만족을 하고 셀 범위 2에서 조건 2가 만족을 했을 때 합계 범위에서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가 S가 들어왔기 때문에 복수의 개념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이거 신경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일 때는요 SUM IF 대무자 소무자 상관없고 SUM 합을 구하라 그래놓고 조건이 하나인 경우는 SUM IF 방금처럼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는 SUM IF S 이게 달라져요. 그리고 SUM IF 하고 SUM IF 하고 합계 범위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OD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예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을 10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3, 3은 9 나머지는요? 1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MOD 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만약에 나눌 때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0으로 나누면 잘못 나눴습니다. 그 의미로 샵 디바이드 슬래시 0 느낌표 에다가 떨어진다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INT 가겠습니다. INT 라는 거는 인티저 정수 의 뜻이잖아요. 여기 소유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한다. 가로열고 만약에 우리가 8.9 가로 닫고 8.9는 소유점이 있으니까 시수잖아요. 얘를 정수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8.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예요? 8.9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8이잖아요. 그렇죠? 8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려버렸잖아요. 8.9 가장 가까운 정수는 8이잖아요. 맞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너무 쉬우니까 얘를 내요. 마이너스 8.9를 냅니다. 마이너스 8.9를 내요. 그러면 이 INT 마이너스 8.9 그러면 수학적인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결과가 마이너스 8이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0에서 먼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9가 돼요. 이런 걸 시험 문제는 냅니다.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또 갈까요? 이번에는 TRUNC TRUNC 같은 경우는 소수점을 그냥 버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8.9다 그러면 소수점을 버리니까 INT 함수처럼 8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INT나 TRUNC 나 양수에서의 소수점 똑같아요. 결과가 그런데 만약에 TRUNC 여기서 마이너스 8.9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TRUNC 그냥 소수점 밑에 버리는 역할 절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8이 돼요.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INT하고 TRUNC 차이점입니다. 알고 계시고 시험 문제 나오면 바로 맞추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썸하고 썸입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입스 지금 썸함수를 이용한 경우인데 지금 이렇게 부서명 성명 성별 실적 이렇게 있어요. 전 직원의 실적이 합계 그러니까 요기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썸함수를 썼습니다. 썸함수 여기 썸을 썼어요. 썸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D의 2에서부터 D의 9까지 D의 2에서 D의 9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 결과가 나온 수식이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데 썸함수는 합을 구해준다. 그래서 실적의 합을 구할 땐 요렇게 수식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눈 썸 D의 2에서 D의 9 됐네요. 그런데 요번에는 뭐냐면 썸입스 성별이 여인 경우 여자 직원 실적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조건이 하나잖아요. 여자 여 성별이 여 그럼 요렇게 수식을 주면 되는 거예요. 눈 썸 합을 구하라 if 그죠? 썸입스 합을 구하라 조건이 만족했을 때 C의 2에서 C의 9 C의 2에서 C의 9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여인 경우 큰 따옴표 여 큰 따옴표 요렇게요. 요렇게 주는 거예요. 조건 썸입스 이 조건 만족했을 때 합을 구하라 라는 거잖아요. 썸 어디에 합을요? 실적의 합 D의 2에서부터 D의 9 위치 합을 구하는 위치 조심하셔야 돼요. 썸입스는 간단합니다. 썸입스 C의 2에서 C의 9 이 범위에서 여인 경우만 여인 경우만 합을 구하라 D의 2에서 D의 9 실적에서 그러면 요렇게요. 엑셀이 구분을 해서 성별이 여인 경우에 합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썸입스예요. 조건이 몇 개? 한 개예요. 요번에는 뭐냐면 조건이 여러 개입니다. 그러면 썸입스 뒤에다 S를 붙여야 돼요. 그런데 얘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아까 썸입스는 합을 구하는 범위가 뒤에 있었죠. 얘는 앞에 있어요.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같아요. A2에서 A9 전산부 A2에서 A9 여기서 전산부인 경우만 전산부인 경우만 그죠? 그래놓고 조건이 또 하나 C의 2에서 C의 9 남 C의 2에서 C의 9 남 그러니까 전산부이면서 남인 경우에 썸 합을 구하라 그 합은 D의 2에서 D의 9다 D의 2에서 D의 9 뭐예요? 실적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썸입스예요. 그래서 썸함수 자주 사용돼요. 합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일 때 썸입스 조건이 여러개일 때는요. 그렇죠. 썸입스 그리고 합을 구하는 위치 요게 조금 달라진다는 것만 신경쓰시면 돼요. 라운드 함수 같은 경우는 반올림 함수인데요. 수1, 수2 이렇게 되면 이 수2를 반올림을 해서 라운드 5 이상의 경우에만 반올림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반올림해서 수2 자리수만큼 결과를 주는 함수가 바로 라운드 함수고 이번에는 이제 라운드 그 다음에 업이에요. 무조건 올리는 거죠. 얘는 수2를 무조건 올림 업 시켜서 자리수만큼 수2만큼 반환한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라운드 다운이에요. 무조건 내림 수2를 무조건 내림 다운 해서 자리수만큼 반환해 준다. 그래서 라운드 라운드 업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된 인수 그 다음에 함수 결과고 이 결과를 나오게 한 입력 함수예요. 그러면 지금 라운드 A2를 A2 이 4567.4567을 갖다가 반올림을 할 건데 두 자리까지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자리까지 나타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두 자리 그럼 4,5가 되어야 되는데 왜 4,6이냐 바로 라운드 함수 때문에 6이 5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올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4,5가 아닌 4,6이 되는 거예요. 앞에 4567은 그대로 두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니까 그럼 또 갈까요? 이번에는 라운드 A3 그 다음에 0이에요. 그럼 뭐예요? 4567.4567 소유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4567 그대로 오는 거죠. 근데 왜 반올림 안 됐을까요? 이 4가 5 이상이 아니니까 그대로 4567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라운드 A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주게 되면 마이너스는 1로 가야 돼요. 1로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두 자리니까 두 자리를 가는데 4,5 근데 6이 반올림 자격이 되니까 4,6 그 다음에 0,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개념으로 갔을 때 이번에는 라운드업 무조건 올림이잖아요. 라운드업 AU,2 그러면 1234.1234 무조건 올림이잖아요. 두 자리까지 그러면 13이 되는 거죠. 이게 자격이 안 되더라도 1 그 다음에 무조건 올림이니까 여기서 1,2가 1,3이 됐다라는 거 무조건 올림 라운드업 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운드업 A7 0 1,2,3,5 1,2 소주청 없잖아요. 0이니까 그런데 1이더라도 업이기 때문에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1,2,3,5 가 되는 거고 라운드업 마이너스 이에요.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 둘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올림이니까 1,2 1,3 이래서 1,3,0 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라운드 다운 무조건 내리는 거예요. A10,2 무조건 내림 그러면 두 자리까지 4,5,6,7 점 그냥 4,5 내림이니까 라운드 다운 0,4,5,6,7 그대로 라운드 다운 라운드 다운은 어렵지 않아요. 라운드 다운 이번에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옮겼어요. 그리고 그냥 내림이니까 4,5,0 그대로 이게 바로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이에요. 에버리지 함수 같은 경우는 평균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의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에버리지예요. 특히 산술 평균을 의미한다라는 거고 라지 같은 경우는 크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배열 콤마 K 뭘 뜻하는 거냐면 K 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숫자 중에서 K 번째로 큰 값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가장 큰 값 최대 값을 구하는 함수는 맥스예요. 맥스 M A X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맥스는 최대 값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 이거 조심하시고 차이점 이번에는 스몰 스몰도 마찬가지로 작은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K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준다. 스몰 함수예요. 스몰 영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조심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민 M I N 민은 뭐예요?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을 구해주는 함수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이에요. 고차 2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카운트 함수 같은 경우는 헤아리다 세다 라는 뜻이 있는데 얘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숫자의 개수입니다. 숫자만 헤아린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카운트 함수는 숫자를 헤아린다. 숫자만 헤아린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 if 같은 경우도 카운트 헤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if 어떤 조건이 오는 거죠.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뜻이니까 검색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카운트한다. 이 뜻이에요. 검색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카운트 if 카운트하고 if 가 합쳐진 거예요. 그 다음에 랭크점 이 큐 함수는 석차 등급 순위 이런 걸 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대상 범위에서 수의 순위를 구한다. 그리고 방법을 생략하거나 0으로 지정하게 되면 0 생략 이렇게 0 0이거나 생략하면 0 생략 내림차순으로 석차를 구해줘요. 내림차순이라는 건 뭐예요? 숫자가 내려오는 거니까 190 80 70 이렇게 높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0이거나 생각하면 생략하거나 0 그러면 내림차순 순위 높은 점수가 1등이고 0이 아닌 값 일반적으로 0이 아닌 값 2를 많이 줘요. 그랬을 때는 오름차순 순위 뭐예요? 작은 수치가 1등이 되는 경우 0이 아닌 값을 주면 되는 거예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차를 구했는데 합계를 가지고 석차를 구했어요. 그러면 F1을 누르겠습니다. 랭크점 EQ 2의 4가 2의 4는 이제 홍길동의 합계점수예요. 이 합계점수 상대참조를 줬어요. 그래놓고 뒤에는 달러 2의 4에서부터 달러 2의 7 왜 여기는 절대참조를 줬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체육의 드래그를 했을 때 드래그를 했을 때 석차를 구하고자 하는 이 구간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2의 4는 처음에는 홍길동의 합계 왕정부의 합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참조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놓고 0이거나 생략하면 뭐예요? 내림차순 순위 높은 점수가 1등 생략해도 되는 거죠. 0이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석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더블클릭 또는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석차가 구해진다 라는 거고 제가 컨트롤 플러스 틸더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수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 2의 4 2의 5 2의 6 2의 7 무슨 참조? 상대 참조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참조를 줘야 된다. 변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석차를 구하는 그 범위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개인의 합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0, 0, 0, 0 0이거나 생각하면 뭐다?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준다. 그러니까 높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거죠. 컨트롤 틸더 요번에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낮은 수치가 1등이 되는 예예요. 이건 이제 100미터 달리기거든요. 당연히 100미터 달리기니까 누가 1등이 돼야 되는 거요. 한국의 이손살 선수가 10초예요. 10초니까 1등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랭크점 EQ에서 높은 점수가 1등이 되게끔 석차를 구했다고 그러면 일본의 아리가또 선수가 14초 제일 높으니까 1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기록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랭크점 EQ 똑같고 C에 사 그 다음에 뒤에는 절대참주 주면 되는 거고 뒤에는 1을 줬어요. 0이 아닌 수 일반적으로 1 그러니까 0이 아닌 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을 주게 되면 낮은 수치가 1등이 되는 예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엔터 치고 채우기 핸들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순위 10이니까 가장 낮은 10초 1등 11초 2등 그 다음 12초가 3등이고 13초가 4등 14초가 5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도 컨트롤 플러스 틸더로 눌러서 한번 수식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랭크점 EQ 앞에는 상대참조 뒤에는 절대참조 뒤에는 뭐예요? 낮은 수치가 1등이 돼야 되니까 2를 줬다라는 거 0이 아닌가 랩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왼쪽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열 그 다음에 콤마 개수 이렇게 되면은 문자열의 왼쪽부터 이 개수만큼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문자열의 왼쪽에서 랩트 LFT 왼쪽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이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해라. 랩트 이번에는 Rijht 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의 오른쪽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지정한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해준다. Rijht 라이트는 오른쪽 그러니까 랩트 라이트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드 얘는 중간에서 뽑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위치 개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랩트 라이트 함수는 그냥 개수 개수 였잖아요. 그런데 미드는 시작위치가 나온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문자열의 시작위치에서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해줘야 그게 미드입니다.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는 함수예요. 미드 그다음에 value value 의류가 무슨 뜻이 있어요. 수치란 뜻이 있잖아요. 이 텍스트를 텍스트를 숫자로 바꿔줍니다. 숫자로 그다음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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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하다 찾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찾을 텍스트 이 텍스트를 여기에서 찾아요. 문자열에서 그 다음에 시작위치를 줍니다. 시작위치를 생각하게 되면 그냥 일로 간주하는 거예요. 문자열에서 찾을 텍스트의 시작위치를 반환해 해준다. 이 문자열에서 이 찾을 텍스트가 몇 번째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주는 거예요. search 그다음에 rept 반복할 텍스트 특수문자도 되는 거고 기호도 되는 거고 반복 횟수 반복 횟수만큼 텍스트를 표시해줘요. 이 텍스트를 rept는 repeat repat 반복하다 의 약자예요. 지금 a1셀에 대한민국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left 왼쪽에서 a1에 있는 대한민국 왼쪽에서 두 개를 가져와라. 그리고 왼쪽에서 두 개니까 뭐예요? 대안이죠. 대안 그 다음에 이번에는 arise hd right 오른쪽에서 두 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두 개 이니까 민국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mid 중간에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에서 두 개 두 번째에서 두 개는 뭐예요? 대 한 두 번째에서 하나 둘 한민이 되는 거죠. 한민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010이거든요. 우리가 010을 입력할 때 맨 앞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를 주고 나서 010 그렇게 되면 텍스트를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10이 입력이 된 거죠. 엑셀은요. 010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10 앞에 있는 0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 무효 숫자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려요. 그냥 10이 입력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따옴표를 주고 010 하면 010 입력이 되는데 얘를 수치로 바꾸는 거죠. value a4 그러면 수치로 바꿔준다. 1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치 B의 2를 찾아요. B의 2 민국을 어디서 찾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위치는 첫 번째 1이에요. 첫 번째부터 민국을 대한민국에서 찾는 겁니다. 대 한 두 번째 민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부터 위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3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R.E.P.T. 이 별표를 10개 반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별표가 10개가 반복이 된다라는 거고 if 함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식이 오고 이 조건식이 참일 때는 값 1로 가고 그 조건식이 거짓일 때는 값 2로 가요. if문의 형식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if 만약에 뭐뭐 하면 이 조건식이 참일 때 값 1 참일 때 거짓일 때 값 2로 간다는 거 그래서 조건식이 참이면 값 1을 조건식이 거짓이면 값 2를 반환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if스는 뭐냐면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요. 물론 if를 가지고 조건식이 여러 개인 경우는 이 부분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런데 if스를 쓰게 되면 if스 하나만 가지고도 조건식 1이 만족하는 경우 참인 경우 값 1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조건식 두 번째 얘가 만족하면 참이 값 2 이렇게 이 조건식 1이 만족하면 얘 얘가 만족하면 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전환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바꿔라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 예제를 직접 보시면 스위치 전환하다 변환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환할 값을 이걸로 바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랄이라는 건 뭐냐면 또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 중에 하나만 참이더라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중 하나 이상 참이 되면 True 나머지는 펠스를 반환해 준다는 거 하나가 하나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엔드는 무조건 다 참여해야 돼요. 모든 조건이 참일 때 True 나머지는 펠스 그래서 오랄 또는 또는의 의미 그래서 하나 이상 참이면 True And 그리고 모두 만족했을 때만 True 그 다음에 If Error 라는 건 뭐냐면 If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이 RROR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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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우리 크거나 같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상. 50 이상이면 지점별 평균이 50 이상이면 조건이죠? 만족하면 참이면 우수 50 이상이면 그리고 거짓이면 50 이상이 아니면 보통 이렇게 뿌려주는 이품이에요. 큰 따옴표로 우수 큰 따옴표 닫아주고 큰 따옴표 보통 큰 따옴표 이거 조심하시고 여기가 조건이 되는 거고 참 거짓이에요. 그러면 엔터. 46이니까는 뭐예요? 50 이상이 아니니까 거짓으로 가서 보통. 나머지 것도 한번 채우기 앤드로 드래그 해볼까요? 50 이상이니까 우수 참이니까. 36, 48 전부 다 50 이상이 아니니까 보통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 틸더를 누르고 보면 이품을 썼고 그 다음에 F2, F3, F4, F5 이건 지점별 평균 위치고 그 다음에 50 이상. 그죠? 이상이냐? 그래서 참인 경우에는 우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요. 그래서 이품 같은 경우는 조건 참 거짓 그 순서를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되죠. 또 하나 갈까요? 이품은. 이번에는 뭐냐면 이품은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에요. B2가 90 이상이냐? 네,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학생이다라는 거고 또 물어봐요. IF 그럼 B2가 70 이상이냐? 네, 70 이상입니다. 그럼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노력을 요함.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 이품은 몇 개 나왔어요? 하나, 그렇죠? 둘.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품은이 여러 개 등장을 한다라는 거에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또 드래그 또는 더블클릭 이렇게 되면은 60 같은 경우는 지금 90 이상도 아니고 70 이상도 아니니까 노력 요함. 그 다음에 70 같은 경우는 90 이상은 아니고 70 이상에 해당되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100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니까 장학생 이렇게 뿌려주는 게 바로 이품이다. 라는 거죠. 요번에는 이제 IF 함수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IF문을 가지고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는 IF문이 계속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IF 함수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더라도 한 번만 IF라고 써주면 돼요. IF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 A2 점수가 90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A. 그래놓고 다시 IF가 등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요. 그대로 또 물어보는 거에요. 그럼 A2가 80 이상이냐 B. 그러면 A2가 70 이상이냐 C. 이런 식으로 A2가 60 이상이냐 그러면 D.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60 이상이 아닌 경우 59 점서부터 0점까지 전부 다 추루 처리해서 F.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에요. 이게 바로 IF 쓰다라는 거에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원리는 이렇게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예, 그 다음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B, 이렇게 C, D, 맨 마지막에 0점서부터 59점까지 추루. 그럴 때는 F 이렇게. 이게 바로 IF 함수에요. 그리고 치우기 핸드 드래그 해볼까요? 더블클릭 또는 드래그.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90 이상이니까 A고. 그 다음에 80 이상이니까 B, 70 이상이니까 C. 그 다음에 60 이상이니까 D고. 아까 추루에 의해서 추루인 경우 0점서부터 59점까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처리해 준다는 거. 이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추루 F, 0점서부터 59점까지 물어보지 않고 나머지니까 추루 그냥 F다라는 거죠. 스위치 함수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제 이거에요. 전환시키다. 변환하다. 그러니까 스위치 전환해라. A2는 A2에 있는 어떤 값이 M이면 M이면 모니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원리는 A2에 있는 어떤 값이 M이면 모니터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K면 키보드, P면 프린터, S면 SSD 그래놓고요. M, K, P, S. 그 외에 지정이 되지 않은 거. 그럼 뭐라고 해요? 없음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함수는 복잡해 보이지만은 원리는 간단해요. 얘가 얘면 모니터니까 M이면 모니터, K면 키보드, P면 프린터, S는 SSD, M도 없고, K도 아니고, P도 아니고, S도 아니에요. 그럼 없음. 이렇게 뿌려주는 게 바로 스위치 함수예요. 그러면 지금 A2에 M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고. 그죠? K는 키보드, P는 프린터, S는 SSD. 그런데 X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M도 아니고, K도 아니고, P도 아니고, S도 아니고, X는 없으니까 없음으로 뜨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스위치 함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M으로 바뀌었다. M으로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M으로 바뀐다. 그러면 모니터.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스위치 함수예요. 이번에는 이제 IF 에라 함수인데요. IF 만약에 에라면 지금 100을 2로 나눴어요. 100을 2로 나누면 50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결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 밑에 거. 얘 같은 경우는 100을 0으로 나눴어요.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류죠. 어떤 오류가 떨어져요? 샵, div, 슬래시, 0 느낌표 오류가 떨어지잖아요. 에라가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에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나누기 오류 잘못 나눴습니다. 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나누기 오류. 왜? 지금 100을 0으로 나눴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디바이드 에라가 떨어지잖아요. 이 에라가 떨어지는 경우에 이 에라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누기 오류 나타내고 싶을 때 IF 에라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 오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오류 대신에 나누기 오류 이렇게 뿌려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IF 에라 함수예요. 추주 함수 같은 경우는 선택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색 값이 1이면 값 1로 가고 검색 값이 2이면 값 2로 가요. 아주 간단한 경우에요. 추주 선택하라. 그래서 1이면 값 1로 가고 이 검색 값에 의해서 검색 값이 2이면 값 2로 간다.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 오프셋 같은 경우는 이 기준 셀 범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수, 열수만큼 움직인 다음에 구할셀 높이, 구할셀 너비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오프셋. 그러니까 이동해서 얼만큼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색인이잖아요. 얘는 이 범위 배열에서 몇 행, 몇 열 그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검색 범위의 참조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행, 열 번호와 교차하는 위치의 값을 구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컬럼 같은 경우는 열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열 번호를 갖다가 구해오는 거예요. 우리가 A열이 1열이잖아요. 컬럼, 열 번호, B열은요. 2열,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 R, O, W는 행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행 번호를 구해와요. 행 번호를 구해온다. 우리 일행이 뭐예요? 1, 이행은 2. 행 번호는 번호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컬럼 같은 경우는 열 1열, 2열, 3열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A열, B열, C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컬럼은 열 번호 R, O, W는 행 번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 매치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어요? 일치시키다, 일치하다. 그래서 일치하는 걸 갖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자료값과 일치하는 매치하는 배열 요소를 찾아가지고 상대 위치, 그러니까 몇 번째 행이냐 또는 몇 번째 열이냐 그 값만 가져오는 함수예요. 추주함수 같은 경우는 선택하라. 그래서 추주 2에 13 이 숫자에 따라서 여기가 숫자가 1이면 한글 1,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2면 두 번째 값, 2 한글로 그 다음에 3이면 한글 3 이렇게 뿌려주는 선택하는 함수예요. 엔터 3이니까 3이라고 떴잖아요. 만약에 2로 바꾸면요. 2, 1로 바꾸면 1 이거예요. 추주함수는. 그런데 이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랭크점 EQ로 100m 달리기 순위를 구했어요. 1등이면 금메달이잖아요. 2등이면 은메달, 3이면 동메달 4등, 5등은 메달이 없으니까 공백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추주함수를 써서 추주 뒤에 사는 순위 순위가 1등이면 금 2면 은, 3이면 동 그 다음에 4, 5인 경우는 공백 처리를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추주함수입니다. 치우기 엔드를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2이니까 은이고 1이니까 첫 번째에 있는 금 3이니까 세 번째에 있는 동 4, 5는 공백, 공백 됐네요. 이게 바로 추주함수고 이번에 오프셋 함수 가겠습니다. 오프셋이라는 건 뭐냐면 떨어진 거리에서 그러니까 A1셀을 기준으로 A1셀을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프셋, 떨어진 거리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2행, 2열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1행, 2행 그죠?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 놓고 또 A열 A1 기준으로 2열이요. 2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2열이니까 여기, 여기 그러면 2행, 2열 탐험왕이 온다라는 거죠. 오프셋 탐험왕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프셋 A1을 기준으로 0행, 0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3행, 3열 여기에서 그 자리 0행, 0열 이 자리에서 3행 1행, 2행, 3행 그 다음에 3열 1열, 2열, 3열 이 값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번호, 성명, 별명 1, 2 이렇게 이 자료가 이렇게 그대로 온 거예요. 바로 이게 오프셋 라는 거고 이번엔 인덱스 가겠습니다. 인덱스 라는 건 뭐냐면 A1에서 C2 A1에서 C2 이 색깔 나는 부분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인덱스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3 2행, 3열 1행, 2행 그죠? 그 다음에 3열이니까 1열, 2열, 3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나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덱스 함수예요. 또 갈까요? 이번에는 매치 함수 매치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위치 값을 가져오는 것 뿐이에요. 매치 일치하다 A3 A셀 뭐가 들어있어요? 김선 학생이 들어있잖아요. 고객명이 김선이에요. A2에서 A6 A2에서 A6 이 부분에서 김선 고객이 몇 번째 위치예요? 한 액셀이 첫 번째 김선 두 번째 0은 완전 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2가 오는 거죠. 매치는 일치하는 값의 위치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롤은 뭐예요? 행이잖아요. A11 A11 이거 여기가 몇 행이에요? 11 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행 값을 가져온다 라는 거 11 행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컬럼 컬럼은 열 번호를 가지고 와요. 2의 1 2의 1 같은 경우는 몇 열이에요? 1열 2열 3열 4열 5열이잖아요. 5열이 온다. 5가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롤은 행 값 행 번호 그 다음에 컬럼은 열 번호가 반환이 된다 라는 거예요. VLOOKUP에서 룩업이라는 거는 검색하다 찾다 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V라는 건 버티컬이거든요. 버티컬은 수직이잖아요. 수직은 열이죠. 그래서 이 값을 범위에서 찾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요.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VLOOKUP 같은 경우는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는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열 번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정한 열에 대응하는 값을 갖다가 반환한다 가져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 번호가 온다 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열에서 찾아주는 거 첫 번째 열에서 찾는 거 조심하시고 VLOOKUP은 열 번호가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이 방법인데 방법 같은 경우는 0 펠스 0 또는 펠스인데 같은 의미에요. 0 또는 펠스를 주게 되면 반드시 똑같은 값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갖고 오고 1 1이라는 건 추른데요. TRUE 추류 같은 경우는 아래로 근사값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반드시 똑같은 일치하는 값을 갖고 오자 할 때는 찾고자 할 때는 0 또는 펠스를 준다 라는 거 그 다음에 HLOOKUP 1번째 열 HLOOKUP은 1번째 행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값을 찾아서 그 지정한 행 이 지정한 행에 대응하는 값을 갖다가 반환한다. 그게 바로 HLOOKUP HLOOKUP 1번째 행 B1셀의 지역명을 입력하게 되면요. 그 지역명이 해당되는 요금을 가져오는 VLOOKUP 함수예요. 그리고 지금 지역명 서울 천안 대전 양산 부산 열 개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열 개념으로 입력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VLOOKUP 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B1 B1은 여기 지역을 입력하잖아요. 그래 놓고 어디서 찾아와요? D1에서 E2요. 여기요. D1에서 E2요. 그리고 VLOOKUP 첫 번째 열여서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 첫 번째 열여서 부산을 찾는 거예요. 그래 놓고 찾았어요. 부산을 찾았어요. 어쩌라고요? 2열에 있는 값 얘가 1열 얘가 2열이에요. 3만원을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이 0이라는 거는 부산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엔터를 치면 부산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부산을 여기서 찾아서 1열 2열 2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이겁니다. 이게 VLOOKUP 이고 HLOOKUP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행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만 다릅니다. 나머지 건 같아요. 보세요. B의 1 천안을 찾는데 A4에서 FO A4에서 FO 첫 번째 행에서 찾아요. 천안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이 E는 뭘 뜻하냐. 행값 1행 2행 천안에 해당되는 그 값 만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0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값 이게 바로 HLOOKUP 이에요. D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거든요. 이 D가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는 거고 D SOME 그러면 우리가 SOME 함수는 이미 합을 구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오는 거고 그 다음 필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조건 범위가 와요. 조건을 만족하는 이 필드에 필드에 합계 SOME을 구한다. 그래서 D SOME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다음에 D AVERAGE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 조건을 만족하는 필드에 평균을 구해주는 게 D AVERAGE고 D COUNTE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에 만족하는 필드 수치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거 D COUNTE A 여기서 얘기하는 A는 ALL이에요. 그래서 모든 필드의 개수를 구한다. 그 다음에 D MAX 최대값 조건을 만족하는 필드의 최대값 그 다음에 D MIN 조건을 만족하는 필드의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거요. 과장 연금의 합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가 결과고 입력된 수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D SUM D SUM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잖아요. A1에서 D A7 A1에서 D A7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온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D A1 D A1은 뭐에요. 연금이잖아요. 여기서 무언가 SUM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조건은요. A9에서 A10 A10 이렇게 조건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책이 과장인 경우 직책이 과장인 경우 연금의 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D SUM 합 데이터베이스 범위 연금의 합이니까 D A1 연금 그 다음에 과장이니까 직책이 과장 조건범위 A9에서 A10 이렇게 오는 거예요. 또 갈까요? 이번에는 과장 연금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D Average 여기만 바뀌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다음에 D A1인데 D A1이 아까 연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4라고 나왔어요. 4는 뭘 뜻하는 거예요. 1열 2열 3열 4열 D A1 대신에 4열 이렇게 써도 돼요. 마찬가지로 조건범위 과장 직책이 과장 이번에는 연금 16만 이상인 인원수 그러면 인원수니까 디카운트 해야려라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래놓고 연금 연금 여기요. 그러니까 D A1이라고 해도 되고 4열 이라고 해도 되고 큰 따옴표를 써서 연금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조건이 뭐냐면 16만 B의 9에서 B의 10 연금이 16만 아까 여기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상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16만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연금이 16만 이상인 인원수 디카운트 됐네요. 이번에는 과장 직책의 총원 디카운트 A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놓고 C의 원 C의 원은 뭐예요? 직책이잖아요. 과장 직책만 구하는 거니까 그래놓고 조건은 A9에서 A10 과장이 직책인 경우에 디카운트 A 세 명이 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과장 중에서 최고 연금액 그 다음에 최저 연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D맥스 D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다음에 연금이니까 D의 원 D의 원 D의 원 D의 원 대신에 4를 써도 되고 이렇게 큰 따옴표 연금 큰 따옴표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과장이니까 직책이 과장 조건범위 A9에서 A10 A9에서 A10 이렇게 조건범위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맥스 최고 연금액 그 다음에 최저 연금액을 구한다라는 거죠. 요 Med炒 2 2 3 3 4 2